드디어 마무리 작업이 끈 달아주고 저 끈 연결할 때가 제일 힘든데 아 그냥 접착제를 붙여버리려구요 조절이 들어가니까 그런건 다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수orer 조금씩 이용해 드릴게요 고장이 안 되어서 와우 진짜 윗옵실 때가 제일 신경 쓰이는데 아트야 또? 아냐아냐 저착제요? 다른 걸 써요 아트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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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 좀 얼룩져도 난 모르겠다 여기는 이건 강렬초착제를 해야 돼